내년부터 취득세가 인상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인상을 피할 수 있는 유예기간 확인이 필요한데요. 그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27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취득세 인상에 대한 개정안 내용과 억울한 사람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유예기간에 대해서 얘기할까 합니다. 표를 보시면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올 8월과 12월에 입법 예고가 됐던 내용이었습니다. 올 8월에는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에서 6억 초과부터 9억 이하 이 구간의 세율을 좀 조절하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이번 12월에는 4주택 이상 취득 시에는 취득세율을 4% 단일세율로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개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이 두 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될 때는 억울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법이 바뀔지 모르고 집을 사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한 사람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해 줄 것인가 라는 내용에 대한 경과 규정이 발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국회 본회를 통과할 때 비로소 그 경과 규정, 유예기간이 마련이 된 거죠. 그래서 취득세율상에 대한 두 가지 개정안의 내용과 경과 규정, 유예기간을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경과 규정 같은 경우는 두 개정안이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유예기간이 여러분이 취득세 인상을 피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니까 좀 더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안은 표에 나와 있듯이 주택 유산거래 취득세율에서 6억 초과부터 9억 이하의 구간 현재 2% 세율을 좀 조절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계산식을 이용해서 주택취득가액 곱하기 2 나누기 3억 원 마이너스 3라는 이 식을 이용해서 2% 세율을 좀 더 세분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분화시키게 되면 개정 전과 후에 세 부담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제가 예를 들어봤는데 범위로 말씀드리면 6억 초과부터 7억 5천 미만까지는 세 부담이 감소하고요. 7억 5천은 변동이 없고 7억 5천 초과부터 9억 이하의 주택가격은 세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부담이 되려 느는 게 아니야? 라고 물어보실 텐데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세율이 감소하는 주택수가 세율이 증가하는 주택수보다 더 많다는 거죠. 2018년도 주택 거래 건수를 봐도 6억 초과부터 7억 5천 미만의 주택은 주택 거래 건수가 2만 7천 건이고요. 7억 5천 초과부터 9억 원 이하의 주택 거래 건수는 1만 8천 건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의 세 부담은 연간 90여억 원 정도 감소한다고 해요. 정부 말에 따르면. 그런데 우리는 좀 더 나눠볼 필요가 있겠죠. 뭐 전국으로 그렇다 쳐요. 그러면 지방과 서울로 나눠보면 지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택 가격이 7억 5천 미만인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당연히 세 부담은 감소할 것이고 또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제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어떤 세수는 좀 감소하지 않을까 싶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평균 집값이 7억을 넘습니다. 때문에 서울은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그만큼 세수 확보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법이 바뀔 줄 모르고 지금 집을 사려고 계약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위한 경과 규정, 유예기간이 중요한데 그 유예기간 알아보겠습니다. 표에 나와 있죠. 일단 목적은 납사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억울한 사람들 구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은 주택 가격이 7억 5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분명히 세율은, 세율 계정은 6억 초과부터 9억 원 이하인데 왜 대상이 7억 5천만 원 초과부터 9억 원 이하일까? 라고 혹시나 궁금해 하신다면 간단합니다. 6억부터 7억 5천만 원 미만은 오히려 득을 보잖아요. 세율이 감소하니까. 그래서 굳이 이 사람들은 좋은 걸로 바뀌는 거니까 굳이 구제해 줄 필요가 없어서 뺀 거고요. 이제 억울할 사람들. 원래는 2% 낼 거를 내가 세율이 부담, 세율 부담이 증가하면서 세금을 더 내야 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7억 5천만 원 초과부터 9억 원 이 사이에 주택 가격을 매수한 사람들이니까 이 주택을 대상으로 경과 규정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기존 주택을 사셨다라고 하시면 기존 주택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리고 2020년 3월 31일까지 3개월의 시간을 줬죠. 이때까지 잔금을 지급해서 취득을 한다면 그렇다면 구제해 주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분양 받으시는 분들. 공동주택 분양 같은 경우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라는 시간을 줬죠. 이때까지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다면 구제해 주겠다. 즉, 바뀐 세율이 아닌 종전 규정대로 2% 취득 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한 물건이 있다면 취득세 인상을 피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기존 주택이라면 내년 3월 31일까지 잔금을 치르시면 되는 거고 분양 물건이라면 2022년 3월 31일까지 잔금을 치르시면 종전대로 2% 취득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개정안입니다. 1세대가 4주택 이상 취득 시에는 취득 세율을 4% 단일 세율로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주택 금액에 따라서 1%에서 3%는 2014년도에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도입된 특례입니다. 그런데 4주택 이상은 서민으로 보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리고 조세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4% 단일 세율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3개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추가로 구입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4%로 취득 세율을 정하겠다라는 거죠. 표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역시 주택 유산 거래에서 1%에서 3% 이 구간을 4%로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개정이 되면 개정 전과 후가 어떻게 세부담이 느껴질지 차이점을 본다면 제가 취득 가액을 6억과 8억, 10억으로 나눠봤는데 취득 금액이 좀 적을수록 세부담이 더 커집니다. 취득 가액 6억 같은 경우는 무려 취득세가 4배 정도 상승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역시 목적 좋고 의드가 좋다. 당연히 주택이 많으면 세금을 더 내야지.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법이 바뀔 줄 모르고 지금 주택을 구입하려고 했던 사람 계약을 체결한 사람 이 사람들 어떻게 구제해 줄 것인가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역시 그 경과 규정 한번 보겠습니다. 목적 보시면 똑같습니다. 납사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하지만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상은 3개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경과 규정을 마련했고요. 만약에 기존 주택을 구입하신다고 하시면 2019년 12월 3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는 구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선 그 6억 초과부터 9억 이하의 세율을 조정하는 이때와 매매계약 체결하는 시점이 좀 다르죠. 여기는 12월 3일까지예요. 이게 이제 입법 예고 하기 전날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12월 3일이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이번에 분양물관들 공동주택을 분양받는다 라고 하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2019년 12월 3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3년의 시간을 줬죠. 2022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구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즉 종전 규정대로 특례 세율을 적용해서 금액에 따라서 1%에서 3% 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3개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2019년 12월 3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주어진 유예기간 내에 잔금을 치르시면 바뀐 세율이 아닌 종전 규정대로 주택금액에 따라서 1%에서 3%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개정안과 경과 규정까지 살펴봤는데요. 경과 규정에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경과 규정을 표로 비교해 봤습니다. 표를 보시면 두 개정안의 경과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6억 초과부터 9억 이하에 대해서 세율을 조정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4% 단일 세율을 조정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죠. 먼저 대상을 보시면 6억 초과부터 9억 이하의 세율을 조정하겠다라는 부분은 1세대가 1주택부터 3주택 취득 시까지 주택 구입 가격이 7억 5천만 원 초과부터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경과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거고요. 4% 단일 세율은 3개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경과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유예기간을 보시면 다른 부분들은 동일해서 큰 특이사항이 없는데 매매계약 체결 시점이 중요합니다. 먼저 6억 초과부터 9억 이하에서 세율을 조정하는 이 부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되고요. 4% 단일 세율은 2019년 12월 3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두 개정안의 매매체결 시점이 다르니까 꼭 유의하시고요. 이러한 조건들을 다 충족했다면 바뀐 세율이 아니라 정전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거죠. 6억 초과부터 9억 이하 이 구간의 세율 조정 부분은 요건을 충족했다면 바뀐 세율이 아니라 정전 규정대로 2% 세율을 적용받는 거고요. 4% 단일 세율은 이러한 조건들을 다 충족했다면 4% 단일 세율이 아니라 정전 규정대로 주택금액에 따라서 1%에서 3% 세율을 적용받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할 사항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세대의 개념입니다. 1세대란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 분리가 되고 따로 거주가 된다 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혼이고 30세 미만인데 취업해서 돈을 벌고 있다 이러면 따로 분리가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때도 1세대에 포함이 됩니다. 자녀가 세대 포함이 안 되려면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그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이것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오피스텔은 지금 현재에도 4% 세율을 취득세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주택수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권과 입주권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두 가지 권리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다 지어지고 나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는 그때에는 주택수에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법인 또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법인은 세대 개념이 없죠. 그래서 법인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 알려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것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몇 가지 사항들은 취득세에서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1세대 개념이나 임대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만약에 다른 세금들 양도세와 같은 다른 세금에서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 혹시 여기서 이 개념을 가지고 다른 세금에 똑같이 적용되겠지 라고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취득세에서만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것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취득세 제도가 바뀝니다. 앞서 설명드린 세부 개정안 내용들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최근에 주택을 구입하셨는데 종전 규정을 적용받고 싶다 라고 하시면 경과 규정까지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절세 전략에 오차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정말 인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